세사람이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내년에는 세사람이요? 네 아니 세사람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사손이 둘이에요 문서를 잡는거죠 뭐 집도 이사를 하셔도 되구요 우리 아버님이 용뜨시고 용뜨시네요 72이시잖아요 호랑이가 이빨이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평생 어떻게 보면 김일성 같은 분이세요 아버님이 그래서 내가 못살아 이제 근데 뭘 못살아 이제 다 살아놓고 뭘그래 근데 또 아버님이 여기다가 내년에는 기력이 되게 안좋습니다 여기 지금 사주 중계 아들인가 보죠 원숭이 티네요 네 무슨 일 합니까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효자는 아닙니다 네 나하고 원숭이가 네 엄마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아이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주가 너무 높아요 정말 사주가 높다 이건 뭐냐면은 안하무인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무슨 일 합니까 지금 우리 공장에서 저기 얘가 회사에서 잘 나가던 얘거든요 근데 이제 사주장이 사주장이 저기 인도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로 가라는 말은 아 나 삽수다 그래가지고 삽수고 지금 한 2년째 놀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 와 있어라 우리 공장에 와 있어라 그러니까 아버님은 지금 뭐하세요 공장 뭐하는 공장 알아맞혀 보세요 뭘 알아맞혀 보래요 아니 기계들을 다루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있을 수가 없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은 안하무인이라고 지위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잘나고 또 아버지하고 되게 안 맞습니다 엄마하고도 마찬가지로 네 어머니 카톨릭이에요 아니 불교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살 수 있다 난 그럼 누가 뭐 자재주능에 누가 뭐 교회나 누구 다닙니까 왜 자꾸 십자가 그려지죠 우리 집에요? 네 전혀 없어요 어머니 이런 말씀들 이렇게 언짢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구타고 사셔야 돼요 맞아요 그거는 그리고 떡 냄새도 나는 거 보면 엄마도 뭐 절은 다닌다고 하지만 가끔 또 우리네 같은 데 가서 정성도 드린 거 같아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어머니가 기가 세고 뭐 해도 잠깐만요 저는요 이런데 와서 저거 가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아무튼 떡 냄새가 나는 거 보면 불공을 열심히 드렸는데요 저는요 근데요 안방에 부처님 계시니까 이따가 절 좀 하고 가세요 저는 저 부처님께 기도를 안 드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제 들어주실 줄 몰라서 안 합니다 간단하게 조상님들이 제일 먼저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버님도 삼재고 아들도 삼재에요 아들은 더군다나 거기에 악삼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이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네 그럼 보세요 삼재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어머님 내가 3,4년 지금 뭐 되게 힘들게 오면서 또 아들은 아들대로 엄치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불공 많이 들여줬고 하셨는데 부처님이 우리 어머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정유생이세요 67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버님이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황 창원완씨 징주왕씨 장수왕 장수왕씨 장수왕씨네 시집 오셔서 남매를 이렇게 놓고 아이들을 놓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도 이제 황씨 집안내 귀신이 되는 건데 황씨 집안내에 보면 성주신이라고 계십니다 성주신 그건 뭐냐면 황씨 집안내 가장 높은 조상신께서 우리 어머님한테 운이라는 걸 갖다가 10년짜리 운을 성주운을 주셨는데 그런 거 모르잖아요 절만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은 부처님을 하는 데고요 우리 무속적인 이런 데는 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요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살아보셔도 하시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면 우리 어머니도 칠순인데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자식 일입니다 내일이야 어떻게든 뿌려나갈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이 용띠 같으시면 가정적인 분은 절대로 아니세요 근데 어찌 됐든 그래도 한 가정을 이끌고 마누라하고 새끼들하고 살아보려니까 금면성실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금면성실 그러니까 이 일밖에 모른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 일도 어떻게 보면 풍파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누라가 보조 안 하면 이것도 12번 들어 먹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나만 죽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버님 복이에요 아버님이 복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는 거고 또 근데 그런 걸 인정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 집안의 가장이 삼재고요 장남이 악삼재입니다 그러면 뭐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공장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3,4년 삐걱거림이 있고요 또 집안의 아저씨 쪽이겠죠 아버님 쪽으로 가끔 연세들이 있으니까 떠나시는 분들도 집안의 초상이 얼마 전에 가까운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가 돌아가신 것 같고요 그건 또 친정으로도 한 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내로 한 집안에 상문이 두 건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또 형제 자나 아니면 부모님 자에서 돌아가시는 건데 그게 또 직격극탄으로 안 좋은 운세로 바뀌어서 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버님 아들 둘 다 삼재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잘 가르쳐 놓고 잘라놨는데 안 풀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아버님도 이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강함이나 이런 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당신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호랑이가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는 격이거든요 건강도 되게 안 좋으시고 글쎄요 우리 어머님이 불공을 덜 드렸난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더 많이 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81년생 동지 딸 초월은 누굽니까? 우리 사위 음 여기 개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누가 아 83년 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라놨어요 잘 가르쳐 놓고 선생님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뭐 해요 엘지단이에요 그니까 잘라놨습니다 자식 농사는 참 잘 지셨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효녀 효자는 없습니다 효녀 딸이 딸이 그나마 좀 난데 쉬운 말로 엄마하고도 아버지하고 특히 아버지하고는 정말 안 맞습니다 딸이 그니까 딸이 싫어하면서도 아버지 근성이 많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그래도 사위가 사위도 잘라놨네요 궁금한 거 모르세요 왜 오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저기 필리핀에서 사업한다고 하다가 내가 신경원에서 죽었었어요 그러실겁니까 최근에 어머니 생신이 언제입니까 5월 30일 그니까 여기 보세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이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큰 10년짜리 운이 들어왔다고 그게 성주운이라는 건데 1년치 운도 다 못쓰는데 10년이 운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작년에 부터 작년 5월 달부터 그 큰 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큰 운에 깔려서 못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부처님이 놓으셨는지 불공을 좀 들이셔서 그런지 그래도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 되게 안 좋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심장 쪽 이쪽 이쪽 하고 신장 쪽 그니까 치우스로 들어가는 장기들이 항상 위험하십니다 그것도 살아봤어요 얼마 전에 지금 10킬로 되어서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보살이요 엄마가 보살이란 이 말씀은요 내가 안 하면 안 돼 애기 아빠 사주로 보살 아니 그니까요 애기 아빠 탓하지 마세요 또 아버님은요 아버님대로 엄마 탓합니다 극성맞고 아저씨 대쌤 마누라 만났다고 또 그 말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뭐 빼도 박도 바꿀 수도 없고 근데 가장 큰 거는 집 안으로요 뭐 출가 외인 딸이야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아들하고 아빠 또 우리 어머니까지 보면은 새 식구가 전체적으로 운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악삼제 또 엄마는 큰 운이 들어와서 넘쳐 있는 거고요 너무들 안 좋은 거죠 정말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지금 뭐 일은 못 하더라도 돈은 좀 나가더라도 이런 일이 있는 게 다행인 거죠 누구 하나가 떠나야 되고 깨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으로는 근데 딸네는 내년에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딸 저게 자식이 없어요 아니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인연이 하나 들어오는 격이니까 그니까 세 사람이 하나 들어오겠죠 세 사람이 들어오겠죠 딸 운세를 본다면 그래도 내년 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스님이 안 가르쳐주잖아요 맨 절에 가면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는 스님한테는 절에는 그렇게 열심히 가고 근데 저는 현신당에 항상 우리 엄마 아버지도 현신당 기도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신 가게 산신 가게 가면은요 산신 할아버지 독성 할아버지 칠 성님 이렇게 계시는데 맞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단군 할아버지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 사람 기도를 많이 들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고 또 거기보다 더 들어 주시는 것이 장수황씨 조상님들이십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아무튼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에 사업이건 일이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한테도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내가 잘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지심도 굉장히 크고 또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삼재를 작년 금년 겪으면서 폭 늙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몸이 안 따라주고 또 우리 엄마도 크게 한번 죽다 살아나시다 보니까 글쎄요 우리 어머님이 다니시는 절에 거기 절에서 그냥 불공만 들이실 게 아니라 스님네들도 막 산신제 같은 거 해주고 그래요 다니시는 절에서 제 좀 산신제 같은 거 좀 지내세요 그런 말 전혀 없던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걸 그냥 불공만 들이라고 하지 뭔 죄 같은 걸 안 하시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시면은 집안에 천도제 그런 거나 하고 뭐 49제다 이런 것만 하는데 정말 산신제 좀 그 절에 물어보세요 다니시는 그 절에 상담하셔가지고 저는 절에 제천 다녀요 제천이건 어디건요 구인사가요 구인사가요 어디가요 아니요 구인사가 아니에요 그니까요 절에서도 분명히 행사하니까요 또 사시는 인근에도 뭐 관악군가 어디서 오셨다면서요 그쪽에도 작은 뭐 저요? 전 구로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얼마든지 절 찾아보려면 있으니까요 그 절에서 산신가게에서 산신제 좀 지내시면서 아버님이랑 아들이랑 안 좋은 운세는 좀 제쳐놓고요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장수황신에 운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을 남자들보다도요 여기는 엄마가 극성 떨어야만 살 수 있는 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우리 어머니도 편하게 남들이 봤을 때는 사업하고 뭐 근데 어머니가 안 움직이면 안 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개인적인 운세도 큰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운도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위나 딸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년 봄철이면은 좋은 소식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한국이니까 내년 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머니 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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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언제쯤 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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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설사 들어온 들에도 좋은 인연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니깐 25년도 25년도 그니까 내년이 24년 이지 않습니까 25년도에는 새로운 인연이 보였 보입니다만 금년 내년은 아닙니다 진짜 절에 가서 어머니 불공 좀 드리세요 사업이건 또 아들이건 아빠건 또 어머님 이건 출가한 자식은 둘째입니다 아무튼 불공 좀 많이 드십시오 금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실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머님 내 가족이 그니깐 어머님도 이제 몸이 더 아프시면 안되겠죠 아버님도 아버님도 어떻게 보면 당신 스스로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구요 뭐 좀 아주 아버님 운세도 굉장히 사놓고 또 부모님들을 안좋은 이 운세는 그 집 큰아들한테 사주를 보면 있거든요 근데 큰 아들이 악삼제 큰 아들이 악삼제는 어딜 안좋은 기운이 불 본인 아들도 겪겠지만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장남 사주를 보면은 그 집의 부모님들 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봅니다 근데 내년에 아버님 건강 어머니 건강 꼭 좀 불공 좀 드리세요 어머니 다니시는 절이 멀어서 못 가시면은 인근에 가서라도 좀 필요하십니다 딸은 걱정하지 말고요 자라 잘 살 거니까 내 입도요 그리고 출가한 자식은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 때문에 해결 없이 내년에 봄에 생긴다니까 걱정해 되니까 내년 봄에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절에 가서 이렇게 비실 때도 이왕이면은 절도 보면 약수터 같이 이렇게 물 나오게 했는데 있죠 거기를 우리는 용궁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 특별하게 절에선 그게 용궁을 갖춰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용궁 물 나오는데 그런 데서는 삼신할머니들이 그런 데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궁에서는 또 삼신질도 강하니까 그런 곳에 가서도 용궁에 가서도 용궁 대부분 보면 거북이 위비해서 물 나오게 하잖아 그런 곳에도 기도 좀 드리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점지 같은 경우는 용궁에서 많이 해주십니다 엄마가 보살이에요 엄마가 옛날부터 불공만 드릴 게 아니라 엄마가 굿도 좀 하고 사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애기 아빠예요 아니죠 왜 평소에는 모든 거 시시거리면서 왜 그런 거는 꼭 아빠한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아 그거 얘기 아니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이런 데가 또 왔다 아휴 아니 절에 절에 가는 건 허락하세요 절도 원래는 절도 원래는 못 가게 하실 분이거든요 시댁에 시댁에 종교가 중요해요 아까 내가 그랬더니 십자가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그러더니만 시댁에 시댁이 근데 야들아빠는 길이라는 걸 왼수로 알아요 절에 다니는 데는 호흡을 하는데 근데 어디 가다가 어디 자자가 가나길래? 기도 좀 하고 가는데 왜 이러고 그러지? 근데 이런 데 가는 거 알죠? 나 피곤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성격을 대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걸 이렇게 밥 들여서 살다 보니까 나 나만 정신대고 완전 정신대고 근데 정말 건강 잘 챙기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버님보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더 안 좋아요 아버님은 3제니까 내년까지 3제니까 내년까지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엄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황씨네 집안에 가장 높은 조상 신이 10년을 줬어요 그게 내년에는 건강 관리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보다 어머니가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불공을 드리고 한 거는 애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드렸다면 이제는 무슨 불공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 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년 너무 위험해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꼭 불공 좀 드리라는 거에 산신제를요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내년에 봄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또 솔직히 아버지도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애들 아파트에 질려가지고 매일 인생을 벌써 포기했어요 우리네들 엄마가 다 그렇죠 뭐 애들 이제 애들 큰 거만 보고 사는 거지 내일 죽어도 요한이 없다고 나 지금 그러고 다녀요 진짜 그게 그런 게 어딨어 아들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손주도 봐야지 요한이 없어 요한이 없기는 그게 대단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그런 그런 건 하지 말아 그리고 개똥밭에 굴러오면 또 이승이 제일 제일이랍니다 그건 아는데 볼교에서 보세요 잘 가르쳐 놓고 잘난 딸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끼들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고 잘나 놨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잘 사는 거 봐야죠 여기 왔다 가면서 내가 지금 뉘우친 게 있어요 절에 갈 걸 괜히 왔다 그러고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가 못할 짓을 한 게 딱 걸려가지고 지금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내일 죽어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생각에 이제 근데 정말로 불공이 됐건 산심제가 됐건요 엄마 위에서 하시라고요 새끼들 얘기고 남편이 아니라 이 얘기는요 가장이 있지만 엄마가 집안에 기둥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됐어요 대들보예요 쉬운 말로 기둥이 넘어진 거나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주저앉겠죠 딸이 아무리 출가해야 외인이고 또 아들이 아무래도 장성하고 40이 넘은 아들일지라도 또 남편이 70이 넘은 남편일 때도 엄마가 기둥이란 말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죠 놀라지면 안 되죠 근데 그 시간이 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서 뭐 예수님이라든 부처님이라든 기도 발언도 좋지만 꼭 쟤는 지내세요 그걸 엄마로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친정지사를 지내고 있어요 뭐 그게 어때서요? 시댁에 괸인 치료를 너무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잘하시는 거예요 왜요? 시부모님들도 이왕이면 뭐시지 그래요 괸인 치료를 절 안 하잖아요 절 안 하고 거기 미사만 보겠죠 예배만 보겠죠 내가 맞은데 내가 지내야 되는데 내가 지내겠다고 애들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또 애들아빠 생모가 대충 끌게 나갔어요 끌게 나간 게 아니라 이혼 당해가지고 애들아빠하고 둘이 쫓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요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 다니시는 절이라도 있으면 거기다가 모시면 되잖아요 왜 그 생각까지는 못하세요 그리고 근데 해주기가 싫은데 내가 그럼 하지 마요 우리 괴모가 얼마나 애들한테 못하게 했고 괴모 안 하지 마시고요 그럼 시아버님하고요 그 시아버님과 잘못해가지고 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쫓았는데 옛날에 어른들 다 그랬어요 먹고 살만 하시면은 작은 마누라 두시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근데 왜 그걸 하시라고 권해드리냐면요 엄마 아들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들 잘 되고 잘 빌리려면은 높으신 부처님만 섬기지 말고요 하대하고 낮은 내 조상일지라도 내 부모부터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한 벌은요 우리가 저든가 가지고 죄값 치르면 돼요 맞아요 어른들도 죄값 치렀을 거고요 제사 못 먹는 귀신들이 제일 가엾습니다 제사 중요합니다 제가 저는 목사님 굿도 해봤거든요 스님 굿도 해봤거든요 그 조상들이 오시거든요 죽음은 깨닫게 될 겁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대대손손이 카톨릭이고 크리스찬이고 그러면은 그 집 조상님들이 오셨을 때 깨끗하게 잘하고 와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아마 깨우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수술도 해야 되거든요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엄청 들어가요 아주 작년 올해 우리 애들 아빠가 나오고 완전히 대학 동안에 돈 쏟아붓다 싶어요 진짜 얘기 있잖아요 또 남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까지 누구 하나가 부서지고 깨져야 된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제가 표현을 부서지고 깨진다는 표현을 뒀지 누구 하나가 죽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 좋으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씀을 제가 대놓고 얼굴에 앞에 계신 분한테 못 드려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버지도 필요 없고 아들도 필요 없고 엄마 위에서 그 산신제 좀 지내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신제 좀 지내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신제를 절에 가서 하는 걸 그냥 어머니는 무당집에 이런 데서 오면 큰일 나잖아요 아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절에 가서 산신제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 아빠가 아마 이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절에 가서 해야지 난 이런 것도 믿어요 솔직히 믿어요 근데 이런 애들도 다 믿어요 나는 우리 애기 아빠는 아주 질색 팔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해요 진짜 그건 아버님 탓하지 말고요 저도 부처님을 섬기고 있어서 저도 절 이름처럼 덕천암이라고 씁니다만 부처님 세 분도 섬기고 있고요 근데 저희 집 신도들이 한 120여 명이 넘어요 조그만 남자보다는 제가 신도들이 더 많을 건데 모르긴 뭐래도 100명 이상이 절 간다고 하고 오지 무당집 온다고 하고 안 옵니다 이해가세요? 남편한테 가족들한테 덕천암이라는 절 간다고 하지 덕천암 무당집에 간다고 안 하잖아요 같이 가져라는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절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재는 꼭 필요하십니다 꼭 다니시는 절이면 더더욱 좋고요 아니면 인근에 계신 곳으로 해도 급하게 산신제 좀 지내세요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없는 병도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기가 내가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감기가 폐렴이 되고요 폐렴이 폐암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기 절에서 산신제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어느 무당집에 갔더니 꼭 좀 내가 안 좋고 남편도 안 좋고 아들도 안 좋으니까 산신제 좀 지내라고 하는데 산신제 어떻게 지내냐고 스님하고 의논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서둘러서 하세요 엄마 되게 안 좋으시니까 내가 지금 엄청 위험해요 저도 알을뿐 있어요 언제 갔죠 잊지 마세요 기둥이 뿔라지고 쓰러지거나 주저앉으면요 집안 전체가 주저앉습니다 아무리 못되고 밉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나누고 평생 어찌됐든 살아오신 아버님이 계신 거고 또 두 분 사이에 아들이 있는 거고 딸도 있고요 딸이야 뭐 출가외인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엄마가 기둥입니다 기둥이 지금 뿔러지게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서둘러 산신제를 하시라는 겁니다 산신제는 절에 가서 사모인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급함이 있고 급함이 있고 안 좋음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아무튼 산신제 빨리 해서 몸 그러니까요 안 좋은 기운만 나한테 이렇게 걷어내면요 내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드님한테 세 식구한테는 안 좋은 기운이 홈빡 씌워놓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갖다 안 좋은 기운만 걷어내도 약을 먹어도 약발이 잘 받고요 또 설사 칼을 대서 수술을 하더라도 금방 금방 치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약을 먹어도 수술을 해도 안 좋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내일 모레면 70이세요 우리 어머니도 70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안 좋다는 거를 병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엄마 스스로가 내가 안 좋다는 걸 당신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게 정확한 거니까요 서둘러서 그렇게 하셔요 아셨죠?